24년 햇산딸기 500g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신바람 농산물 혁명농가 판매상품 24년 햇산딸기 500g 판매합니다. 산딸기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C를 비롯해 유기산, 안토시아닌 등이 풍부하여 피로회복 및 자양강장에도 효과적인 식품입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24년 햇산딸기 500g 판매가격 19,900원 무료배송 24년 햇산딸기 500g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